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기입니다. 오늘 역대급의 전기 스쿠터가 보조금 받고 국내에서 출시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보조금 받는 전기 스쿠터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구분 방식은 전기모터의 최고 출력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출시한 전기 스쿠터는 경형, 소형 밖에 없었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DNA, ECT, GS100, KM 원터스, 이루션 같은 게 다 7kW급에서 소형급에 속하는 전기 스쿠터인데 A28S 플러스는 중형급으로 처음으로 국내에서 보존받고 출시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모터 출력은 14.5kW, 모빌고 세븐보다 2배 이상의 최고 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량 무게가 가볍고 모터 출력은 2배 이상이다 보니까 제가 가속했을 때 가속감이 느끼는 체감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고 다이나믹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모빌고 세븐 시스템은 다 체인을 쓰거든요. 그래서 좀 달리다 보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거는 체인이 아닌 벨트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정숙한 주행을 해서 상당히 더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으로 출시하다 보니까 보조금도 가장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240만 원 정도 해서 보조금을 포함받아서 차량 가격이 420만 원 좀 넘는 정도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배 이상의 체감 속도를 보여주고 050, 제가 아직 정확히 측정을 해보지 않았지만 050이 2.6초 정도의 가속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빌고 세븐 시스템으로 달려보면 050이 4초에서 5초 사이가 비슷비슷해요. 그 정도인데 이것보다 훨씬 빠른 정도의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부분은 3가지이고 에코, 스트릿, 스포트인데 가속감 상당합니다. 그리고 스루트를 놓으면 회생제동이 되게 강하게 걸렸었어요. 휴대폰을 통해서 회생제동도 두 가지 정도로 강하게 약하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간데 배터리 용량은 3.7kWh 정도가 됩니다. 국내에서 많이 쓰는 현대 캐피코가 2.8이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높아서 주행거리도 좀 더 길게 나오더라고요. 누리집 홈페이지에 가서 성능을 비교한 걸 보니까 성능이 주행거리가 80km 중반 정도 정도 되고 저온에서는 한 10km 정도 빠지는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행거리도 상당히 길어진 것 같고 제가 배터리도 들어봤는데 한 12kg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케이블을 빼서 탈부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BSS 방식은 아니에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충전기를 연결해서 집에 가서 배터리를 빼서 충전해야 되거나 또는 차량 안에 배터리가 꽂혀 있을 때는 시트 하부에 충전기를 연결해서 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충전을 하게 되는데 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대개 역대급의 전기 스쿠터이니까 굉장히 고성능, 빠른 속도의 가속감을 느껴보고 싶다. 동시에 정숙한 주행이 가능하다 싶으면 바로 지호 A28S 플러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시승은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시승이 가능하면 또 추가 제기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이 가능할지 알게 해ul 빠른 Nicholowski Yes But HH Yes therapist B 1 1 1 2 2 1 1 2 2 2 1 1 2 1 2 2 2 1 감사합니다.